이번 시간에는 CK 에디터의 사용법과 코디그나이터의 업로드 기능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CK 에디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위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위직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W-Y-S-I, W-Y-G 그리고 이것은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보는 대로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때 사용자가 HTML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Word나 아래 한글을 사용하는 것처럼 편리한 환경에서 편집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용자가 편집한 것과 동일하게 화면에 표시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하나는 텍스트 필드, 또 하나는 텍스트 에어리어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요. 이것들은 사용자가 직접 HTML 코드를 작성해야지만 원하는 포맷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위직 에디터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에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는 텍스트 에어리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긴 하지만 위직 에디터라는 것이 버추얼하게 생성이 돼서 사용자는 그 위직 에디터에다가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위직 에디터가 그 사용자가 작성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데다가 동기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저장을 하면 위직 에디터가 만들어준 HTML 코드가 서버로 전송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OpenTutorials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도 위직 에디터인 CK 에디터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CK 에디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죠. 여기 CK 에디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CK 에디터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 보이시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CK 에디터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푼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코드 이그나이터의 스태틱 디렉토리 밑에 여기 리비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보시는 것처럼 CK 에디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이 다운로드 받은 CK 에디터 소스를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야겠죠. 저는 이 사용자가 이 토픽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페이지인 에듀.php라고 하는 뷰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기존의 뷰 페이지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살펴보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사용자가 제목과 본문을 입력하는데 본문을 입력할 때 만약에 포맷을 쓰고 싶다. 리스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포맷을 직접 코딩을 해서 제출을 눌러야지만 이런 룩앤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걸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디터를 붙이면 사용자도 아주 편리하게 포매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뷰에 해당되는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뷰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애플리케이션 밑에 뷰스 밑에 보면 add.php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서 만든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의 내용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폼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폼에다가 여기 있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적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 이그나이터가 아니라 ck 에디터가 파일을 전송할 때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폼을 생성을 합니다. iFrame이란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일을 전송할 때는 이 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k 에디터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ck 에디터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러분이 로딩을 해야 됩니다. ck 에디터는 지금 현재 설치가 어디 되어 있죠? static 디렉토리 밑에 lib 밑에 ck 에디터 밑에 ck 에디터.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죠? 바로 이 파일만 로드시키면 나머지는 ck 에디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럼 저 파일을 로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경로를 적고요. 아, 여기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띄우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닫아줍니다. 자, 그럼 이게 잘 로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이 파일이 잘 로드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탭에서요. 자, 보시는 것처럼 ck 에디터.js가 이게 검은색으로 표시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잘 다운로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ck 에디터.replace 그리고 디스크립션이라고 적었는데요. 자, 이 ck 에디터.replace는 여러분이 ck 에디터를 화면에 가져오는 화면에 생성하는 이 API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자인 디스크립션이라고 한 이 값은 이 네임 값이 디스크립션인 이 텍스트 에어리어를 ck 에디터로 교체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스크립트 태그가 위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밑으로 옮기겠습니다.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모아두는 게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제가 UI를 한번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에 에디터가 착 달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무나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사용자에게 HTML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워드나 이런 워드 프로세스와 비슷한 UI를 통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문서를 포매팅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갖게 된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여기다가 제가 본문을 적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란 코드 이그나이터란 라이브러리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포맷이 되죠? 헬퍼 그리고 뭐, 후킹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매팅된 정보가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는 방금 보셨던 이 코드 이그나이터가 아니고 자꾸 헷갈리네요. CK 에디터가 자동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해당되는 HTML 코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이 CK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 위직 에디터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